신령한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신이 있듯이 신령한 몸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 여기서 신령한 몸은 바로 영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영을 믿는 사람은 신령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능력,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생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있듯이 영혼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믿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제일 신령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면 하나님의 섭리 역사의 대를 끊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탄생할 수 없습니다. 장로교, 감리교와 같은 교파가 탄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용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죽지 않았습니다. 죽을만하면 복음이 이어지고 기적적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죽을 줄 알았는데 때가 되어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역사였습니다. 산에서 돌을 닦는 사람을 신령한 자라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도인인 척, 신령한 척 하는 것입니다. 진짜 도인은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진리는 삶의 질서를 바로잡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특별한 말씀이 없습니다. 구약 때 이미 다 선포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구약율법에 다 나옵니다. 시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오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진짜 신령한 사람은 여러분을 키워주고 보살펴준 부모님입니다.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을 딛고 가정을 지켰습니다. 자식 때문에 엄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회생활을 합니다. 온갖 모욕을 당하고 온갖 수치를 당하면서 자식을 돌보고 온전히 키웠습니다. 끝까지 가정을 지켰습니다. 자식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커서 제 역할을 하며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가 있다면 도인 중에 도인입니다. 육을 쓰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신령한 삶을 살다 보면 보다 어려운 일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큰 어려움이 들이닥치지 않습니다. 서서히 들이닥칩니다. 그러니 어렵고 힘들 때마다 육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신령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아멘 하면 분명히 답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신령한 자입니다. 묵상 말씀으로 보다 깊은 말씀의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